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고 내일 아침 촬영이기 때문에 반나절만 굶자 라는 목적으로 야채와 커피 한잔으로 하겠습니다 양질의 사진을 위해서 원래 와서부터 쭉 관리를 했었어야 하지만 워낙 맛있는 것들이 많았기에 셰프 맛있겠다 셰프 맛있겠는데요 저는 샐러드와 커피 마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러냐면 수영빈 포토그래퍼 님께서 햄버거는 드시면서 포테이토칩을 안 드시길래 여쭤봤죠 왜 포테이토칩을 안 드시냐 관리 차원에서 안 드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쇼핑을 받았어요 저는 아 이쁘다 아무튼 제가 순간순간 이렇게 시선이 잘 돌아가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관리를 하시길래 아 나도 해야겠구나 자극을 좀 받았죠 아니 난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서 저도 뭐 상태가 야무하진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좋아 감자찌개 만드세요? 다이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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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랐는데 다이안 다이안 잘 먹겠습니다 다이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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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 맛이 나네 되게 새콤하네 거기는 먹고싶지 않으세요? 전혀 저 이런거 되게 냉정해요 원래 더 일찍 냉정했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냉정해지네요 뭐 하루 안먹는다고 얼마나 빠지겠어요 기분이죠 예의고 해외에서 화보 촬영인거 같은데 부담되거나 그러시는건가요? 부담은 없어요 부담 스탭들이 좋기 때문에 그냥 하라는대로만 하면 돼요 드라마가 뭐 이러면 좀 부담이 좀 연기하는거 잘 저를 만들어주는사람들입니다 잘 저를 만들어주는사람들입니다 잘 저를 만들어주는사람들입니다 어떡하니 갇혀갖고 한 번도 뭐 실패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백포센트였기 때문에 오늘의 남은 일정은 오늘의 남은 일정은 이제 한국에서 오늘 도착한 우리 수은이 헤어스텝인데요 헤어스텝인데요 머리 한번 만져보고 이따가 또 우리 영빈이랑 다같이 옷 한번 보고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오늘 내일부터 촬영이니까 음악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